편스토랑 박수홍의 과일갈비찜 와이프를 위한 사랑이 듬뿍 담긴 요리입니다 과일로만 단맛을 낸 갈비찜 과일의 연육작용으로 더욱 부드러운 갈비찜이랍니다 소갈비는 흐른 물에 씻어 1차로 불순물을 제거한 뒤 찬물에 푹 담갔다 1시간 이상 핏물을 빼줍니다 핏물을 뺀 갈비는 끓는 물에 넣고 강불에 5분간 데쳐줍니다 데친 갈비를 따뜻한 물에 문질러 불순물을 제거 후 체에 받쳐줍니다 골에 진간장 200ml, 물 200ml, 맛술 100ml, 참기름 4스푼, 다진마늘 1스푼, 생강 1스푼을 넣고 양념장을 만듭니다 양념장에 손질된 갈비를 넣고 30분간 재워둡니다 갈비가 푹 잠기지 않으면 10분 간격으로 뒤섞어 주세요 맛있어질 거예요 이제 과일을 준비해 보도록 하죠 배 1개를 껍질을 깎아줍니다 배를 잘라 씨를 빼주고 잘라주세요 사과 2개는 껍질을 깎고 씨를 빼고 한입 크기로 자릅니다 그린 키위 2개도 잘라주세요 파인애플 3조각도 잘라줍니다 표고버섯 표고버섯은 밑동을 떼고 칼집을 내줍니다 당근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손조심하세요 당근은 모서리를 깎아주세요 당근은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주세요 대파도 큼직하게 잘라줍니다 냄비 바닥에 썰어둔 배를 깎아주세요 냄비 바닥에 썰어둔 배를 깎아주세요 끓이면서 거품과 기름을 걷어냅니다 이후 손질한 당근과 대파를 넣고 10분간 끓여줍니다 사과, 방울토마토, 청포도, 파인애플을 넣고 뚜껑을 닫고 10분간 끓여줍니다 맛있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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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뚜껑을 열고 표고버섯과 대출로 10분간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맛을 볼게요 고기도 연하고 달큰한 과일의 맛과 향이 사랑이 듬뿍 들어간 맛이 나네요 5월은 가정의 달이니 이 음식은 사랑하는 가족과 나눠야겠어요 맛있게 드세요